제2의 백종원 가야지. 제2의 이정재 뭐 이런 거 아니고 제2의 백종원이 꾸린 거야. 뭐 나가면 돼요, 이제 몇 개? 3개예요. 3개 있고 2개 있어요. 내 눈치 보라 그래, 이제. 컴온. 하이. 20리람. 먹으러 오면 진짜 오케이. 노 머니? 노 푸드. 노 머니, 노 푸드. 컴온. 컴온. 안 매워? 너, 너는? 너는 너무 피깐테? 너? 과거사 다 베레? 리소에 슈퍼. 에이, 피아체레, 존. 바 베네? 그라치에 미레. 그라치에. 트레이 씻어서 가져오세요.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. 선생님. 응? 의장 갈아입고 오시죠. 알았어. 뭔가 보상이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. 아우와이, 아우와이. 직원들의 복지로에서 좀 더 노력하지 마. 하하하하 하하하하